우리 택시업계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잘 기억하실 텐데 지금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극감해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런데 그분들이 또 수수료까지도 과다하게 물게 되면 정말 진태양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수원시 택시업계의 제안을 받아서 수원시가 민간협업 플랫폼으로 공공호출 앱을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달업계의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가 됐을 때 공공배달 앱을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택시호출이 거대 사업자의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또 다른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 보자 해서 공공 택시호출 앱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호출비도 없고 수수료도 없는 그런 공공호출 앱이 되겠습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호출을 하게 돼서 사용하게 되면 그때 자동 결제 시에 결제요금의 2%를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하게 돼서 다음번 이용할 때 그만큼 도움을 드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택시업계나 또 기사분이나 승객에게 다 두루 유리하고 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본인이 조용히 가고 싶다 그러면 승객 운행 선호 옵션을 그걸 택하게 되면 그 기사에게 미리 그 정보가 가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승객의 맞춤형으로 또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릴 수 있게 되죠. 저로서는 이것이 택시업계 횡포를 막고 독가점 시장의 폐해를 막고 또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든 이걸 꼭 성공시켜서 많은 도시와 또 앞으로 이렇게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 아주 좋은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간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사분들께서 상당히 환영하실 것도 같은데 일단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출시된 지 약 반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 실적 등등이 궁금합니다. 시장님. 네, 지난 4월에 개발해서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택시 중에 지금 88%가 이 호출 앱을 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88%가 가입돼 있고 승객은 한 5만여 명이 현재 이 호출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여성 가입자가 남성보다 한 14% 더 높습니다. 그리고 20, 30대가 50%가 높은 걸 보면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는 주로 이용층이 젊은 층 그리고 여성이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현재 하루에 한 3,500여 건의 콜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반년도 채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앞으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은 이용자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바로 이 같은 수원이 택시 앱이 적극 행정의 모범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. 사실은 뭐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또 어떤 그 본보기로 삼아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하고 싶어하는 곳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홍보가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지금 이제 5만의 이용자라고 해도 저희로서는 인구 125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적어도 50만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기대하니까 전체 목표의 한 10%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보다 안정적인 택시 호출 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지도 향상 그리고 더 많은 가입자 확보 이것이 절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처럼 OBS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홍보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.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홍보물도 여러 가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. 택시 이용 승객에게도 계속 드리고 있고 또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정 SNS 환보 활용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광역버스 외 외부 광고면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렇게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다양한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젊은 층과 또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것이 두루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로서는 더 많은 시민들께서 수원 이 택시를 사랑하고 또 이용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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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